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점점 더 귀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꽃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배워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지침서는 성경이지요 이 시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만나고 체험되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질병을 드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어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짓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선물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셔야죠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일어나서 구구단 같은 것을 불시에 검사할 때가 있었죠 우리 제 반 옆에 보면 공부를 좀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걔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7, 8이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56, 56, 56 이렇게 느껴지죠 그럼 걔가 딱 있다가 56 이렇게 얘기하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것도 모르시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근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다 알아 선생님이 회초리를 딱 꺼내고 진짜야? 딱 이렇게 물어봐요 걔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해봐 얼마야? 우리가 50여, 50여 얘가 56이야? 진짜야? 얘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매를 다섯 대 맞고 들어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한 사람만 갖는 거고 아멘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눈치 보다가 어떻게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유전자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후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과 혼과 육신이 병들어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모든 악으로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돌아서면 우리 영혼은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차갑게 변해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죄로 어두워지면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요 민숙이 6장 25절에 보면 요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햇살을 보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해서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비출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줄 때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하게 되는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이지요 다른 문제는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안타깝게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한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과 나와에 맞겨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자상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신방 끝나고 밥 먹을 때 제 앞에 안 앉죠 제가 못됐거나 어려웠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국회 33장에 보면 모세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셨다 하나님은 아보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실 때에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묻죠 정말 행복하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참담함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마치 전쟁에 폐허가 된 도시 같아도 우리를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키 4장 2절에 나를 경애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외양간에 소처럼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거다 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국기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국기 23장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료해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든 내 자녀들의 문제든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의 문제든 참담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깨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정말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목마를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를 만났더니 그것이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엎친 데 덮친 격을 만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열한기 하이도 여리고에 엘리사가 갔을 때 보니까 성읍은 참 아름답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를 못해서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리고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소금을 통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므로 여리고를 아름다운 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시고 있는 분들 뭘 해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병의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린 세일의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지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고쳐주신 적도 있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적도 있고 그냥 일어나라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앉은 병이도 걷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습니다 눈등병자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육체도 한결같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유함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과 좌절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혼이 치료받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나라들은 지금 다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만들고 문맹을 퇴치하고 우상을 탁파하고 남녀평등을 인권존중을 얘기해서 이 나라가 130년 만에 기적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보아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에 그 역사는 빛이 났고 나라가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략으로 국가가 참혹한 참담한 시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뽑아내서 자유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그 마음 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비극적인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고독과 상처도 고쳐주시고 내 정신적인 공호도 풍요로 채우시고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병든 역사 이 나라의 병든 이 갈등의 구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구원에 이르는 이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축복의 이야기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 이야기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암흑의 관사님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는지 찬성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암흑의 장로님 이야기만 해도 그에게 베푼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와 민족이 베푼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해둔 사단이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자! 아onton! 아ρι정 taką 사ругى 아 kenapa? 아 dissect다! 아 난타 꿈을 만났다. 아 Quel국을 encrypt neste节